다음 소식입니다. 가칭 개혁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하며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주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어서 제3지대 신당 논의가 금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황다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신당의 제1호 공약은 방송법 개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수신료 폐지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당원 모집은 닷새 만에 4만 명을 넘어 이미 중앙당 설립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늦어도 20일 창당식을 예고했는데 다만 다른 신당 세력과의 연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 측에도 그리고 또 분들에게도 예의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 탈당을 이미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는 디데이를 이번 주 목요일로 확정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 방침입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 신당 추진파들이 내일 양양자 한국의 희망대표 출판기념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총선을 겨냥한 제3지대 연대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